막걸리가 또 기가 막힙니다. 다행이다. 왔습니다. 표정 보세요. 리얼한 표정 좀 보세요. 그렇지. 동생들 다 돌려먹어 이렇게. 누나들 앞이라고. 동생 맛있어. 우리 막두기들 귀여워. 잠깐만. 거짓말. 잠깐만. 와 진짜 맛있다. 이거 그냥 들고 마셔도 되겠는데. 요거트 같은데. 걸쭉함이 덜하고. 텐사링이 살짝 있어. 딱 마시면서 뭔가 으쾌 되는 느낌. 뭔가 한 번 막을 샥 씌워주는 느낌. 진짜 침샘 들어야죠. 이거를 잘 못 먹는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다. 근데 약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 술 못 하시는. 계속 먹네. 먹게 되더라고요. 계속. 계속 먹게 돼. 너무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는 거야. 안에 채도가 더 예뻐요. 이상식이야. 너무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소스가 대박이에요. 진짜 진짜. 다 탄 거 아니에요. 저번에. 맞아요. 치즈 가루. 치즈. 해체했다. 뭐가 막 올라왔네. 여러분 두부 튀김은요.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. 그냥 썰어서 전분에 묻혀가지고 조금. 물기 뺀 다음에 그냥 오래 튀기시면. 맛있어요. 그냥. 맞아요. 진짜 퓨전이네요. 정말 퓨전. 서울에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 내가 집으려고 이렇게 집은 게 아니고. 가져세요. 가져세요. 이거를 찍어 먹어볼래. 이건 무슨 소스야? 마파초당 두부 소스래요. 맛있어? 나 빨리 먹을래. 내 생각엔 부어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그게 부어도. 소스가 진짜 맛있네. 맛있다. 이게 진짜 맛있다. 맛은 냉나 통닭인데. 이것 때문에 좀. 소스 때문에 좀. 그래서 퓨전인가보다. 진짜. 약간 달짝지근한. 아 이 소스가. 나도 장난 아니었거든요. 진짜. 그러니까 이 소스가 없으면 한 마리인데. 이 소스가 있어요. 두 마리만 먹으면. 아 미치겠네. 진짜 맛있다. 정말 밥에 이렇게 비워먹고 싶은 그런 소스. 맞어. 아 약간 그 맛도 나지 않아? 고추장찌? 오. 오지. 대박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 소스 진짜 맛있다. 도와 볼래 우리? 좋아요. 좋아 좋아.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. 우와. 으응. 으응. 기분 좋아졌어 또. 진짜 맛있을 때. 아 소스가 진짜 맛있다. 이게 진짜 맛있다. 그냥 여기다가 밥만 비워먹어도 되게 맛있을 뻔. 오빠 집이 생긴 지 3달, 4달에는 따끈따끈한 거. 아, 진짜? 생긴 지 얼마 안 된대요. 다 플레이스예요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내일 또 뵐지 모르겠지만. 아, 어떻게 뵐지 모르는 거니까. 그치, 오늘 만나고 오늘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. 내일 내일은 또 누구랑 할지 모르겠지. 의리를 지킬 것인지.